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수강 일자의 요일의 값을 이용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반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주말반으로 요일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위크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수강 일자를 심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을 반환할 수 있도록 리턴 타입을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부터 7까지 숫자가 구해집니다 숫자 1은 월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월, 하, 수, 목, 금 1, 2, 3, 4, 5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조금 전에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평일반 그렇지 않다면 주말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년이 3학년에 해당한 조건을 오른쪽에 작성할 건데요 학년에 3학년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m12셀에 컨트롤 v 합니다 따로 조건을 작성하지 않아도 값은 구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조건을 미리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tcount a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문제에서 간연학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i2셀을 선택 조건은 학년에 가서 3학년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해 주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3에 주민등록번호 c13부터 c21을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를 먼저 구할까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mid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식을 복사했을 때 1부터 4까지 값이 구해지고요 다시 if 쓰기 전에 or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또는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 또는 3이면 추루 나머지 2 또는 4면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if 만약에 추루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작성해 놨으니까 추루라면 저희는 문제 남자라고 표시할 거고요 false라면 여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가 시작한 위치를 먼저 search 함수를 통해서 구할까요? search 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 골뱅이를 어디에 가서 오른쪽 이메일 주소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여섯 번째 있다 라고 구해지는데 앞에까지만 추출할 거라서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골뱅이 앞에 있는 내용까지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아이디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mid 저희는 j17에 가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 수를 구해 놓으셨거든요 몇 번째까지 라고 작성해 놓으셨으니까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가로가 좀 잘못 작성이 되어 있네요 가로를 심표 다음에 j17에 가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search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개수만큼 표시하겠습니다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 수만큼 추출한 회원 아이디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에 첫 번째부터 몇 글자 몇 글자는 search 함수를 통해서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먼저 찾고 마이너스 1을 해야 골뱅이를 뺀 나머지 내용을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 점수의 평균에서 소속팀이 4월에 해당한 평균 값을 뺀 차이 값을 D37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입력하셔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시고 엔터 평균이 구해졌는데요 마이너스 다음은 T Average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필드명부터 모든 데이터 우리는 개인 점수에 대해서 조건은 소속팀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제목과 조건 선택하시고 확인 이제 평균 값에서 아까 구하신 평균 값에서 소속팀이 4월에 해당한 데이터의 평균을 뺀 차이 값을 구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눈으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